어디 불편하세요? 어, 아냐. 괜찮아.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치만은 상상이 시달립니다. 아내 분께서 괴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최구현은 부인한테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까? 네 이제 끝나야지. 왜? 죽고 싶어? 매일 네가 하는 거짓말을 돌려버리겠어. 아주 미쳐버리겠다고. 어서 털어놓으란 말이야! 털어놓으란 말이야! 털어놓으란 말이야! 털어놓으란 말이야! 털어놓으란 말이야! 털어놓으란 말이야!